자 이해하기 굉장히 쉽게 단순한 숫자들을 제가 쓰겠습니다. 1, 2, 3, 4, 5 얘의 평균은 얼마죠? 3이죠. 계산이 빠르시네요.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1, 2, 3, 4, 5 데이터 개수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3이 나왔습니다. 우리 제일 위에 있는 평균의 공식 보세요. x, i를 싹 더해라 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i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여기서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다 더한 거 아닙니까? 분자가 있을 때 분자에 있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 i는 그거예요. 1, 2, 3, 4, 5를 다 더해라. 그리고 밑에 있는 n은 뭡니까? 데이터 개수. 그래서 평균의 공식은 이렇게 간단히 이해가 돼요.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약간 복잡하게 생긴 표준 편차인데 이게 이제 평균이면 표준 편차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얘가 평균이죠. 이렇게 떨어진 거리가 있을 거예요. 즉, 각 데이터들이 자기들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그 거리들의 평균. 그게 표준 편차거든요. 내 데이터들이 자신의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지? 이게 크면 클수록 이렇게 분포가 옆으로 늘어질 거예요.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딱딱딱딱 붙어있을 거고 그게 표준 편차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번 구해볼까요? 얼마나 떨어져 있나 그 거리의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가 3이고 1, 2, 4, 5죠. 얘는 자기 자신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죠? 0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2잖아요. 이게 바로 평균하고 떨어진 거리죠. 이제 얘들을 다 합친 다음에 데이터 개수인 5개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눠볼게요.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 해서 5로 나누면 얘들이 서로 이렇게 옵셋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0입니다. 조사자는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 거예요. 아니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평균을 구했더니 0이에요. 뒤에 우리가 정규부포를 배워면 안 하겠지만 정규부포의 숙명이죠. 양쪽이 대칭이니까. 도저히 통계적으로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에서는 여기에 꼼수를 이제 쓰게 되죠. 바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전환을 시킵니다. 어떻게?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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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곱해 주는 겁니다. 제곱 제곱 더하기 4 이걸 데이터 개수로 나눠주면 2가 나오겠죠. 평균적으로 떨어진 거리가 이거구나. 그런데 깜빡이 준 게 있어요. 억지로 제곱을 했잖아요. 그러니 제곱하기 전에 값으로 되돌려줘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죠. 루트를 씌우죠. 루트 2는 1.414죠. 이게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보세요. 표준 편차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 공식을 보시면 뭔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한다라고 그게 이제 분자의 얘기고 X, I 즉 1, 2, 3, 4 5번째 데이터들을 각각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계산을 한 다음에 개들을 제곱해라 그리고 그들을 모두 더해라가 그 분자에 있는 얘기입니다. 분모는 무슨 얘기입니까? 걔를 데이터 갯수로 나눠라 그런데 루트를 씌워서 얘를 표준 편차라고 부르기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 평균에 있는 그 이상한 U처럼 생긴 문자 있죠? 걔는 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표준 편차 이렇게 6 비슷하게 생긴 거 걔는 시그마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옆에 있는 그 표본을 보면 소문자 위주로 이제 적혀 있어요. 그런데 표준 편차에 밑에 있는 그 데이터 개수는 대문자이고 X도 대문자인데 표본의 표준 편차를 보면 소문자로 되어있고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N-1로 나눴네요. 표본은 분산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266페이지 갔을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일단 복잡하게 생기는 공식이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거고 분산은 어떻게 구할까요? 분산은 분산은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루트가 벼꺼지면서 이 안에 값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분산은 2고 얘는 이 전체 데이터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어 라는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공식은 시그마의 제곱을 하니까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은데 루트가 확 없어진 거 보이세요? 그리고 표본도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제가 쭉 적어놓은 것은 표준 편차와 분산에 대한 쉬운 설명이라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런 공식들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게 한 거고요.